한국항공전문학교 울진 비행훈련원 태세를 확립하는 등 대형 산불로의 확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.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 발생 시 유관기관 정보 공유 및 신속한 상황 전파와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한 북사유림 공동대처 울진군 산불 현장 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상호협조 등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울진군은 산불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소중한 산림 자원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특히 울진 비행훈련원은 비행교육과 훈련 시 상공에서 산불 발생 상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신속한 산불 신고 체계 구축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산불 상황 시 조기 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. 박재용 산림 힐링과장은 이번 산불 방지 업무 협약을 통해 6개 기관이 산불 발생 시 상호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울진군이 산불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유기적인 산불 공조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여 소중한 산림 자원을 대응 산불로부터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.